늙은 아버지에게 효를 다한 아홉 명의 아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아들을 아홉을 둔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노인은 어린 시절 서당에서 잠깐 글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략을 읽은 터라 중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었어요. 그가 공부한 내용인즉 중국의 고대에는 온천하를 다스리는 천자가 전국을 구주로 나누어 그 주마다 책임자인 장을 임명해 다스렸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글 공부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었고 언제나 공부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어느덧 노인에게는 아홉 명의 아들이 생기게 되자 머릿속으로는 아들들이 자라 장차 구주의 장이 될 것을 혼자 상상하며 키웠어요. 세월이 흘러 아들들은 모두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노인은 어느덧 나이가 들어 기력이 쇄약해지기에 이르렀어요. 노인은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옛날 자신이 힘들 때마다 홀로 상상했던 그 기억만이 머릿속에 남게 되었고 아들들이 구주의 장이 되었을 때 자신이 비로소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망상만 남게 되었어요. 하루는 노인이 장성한 아들 아홉을 모두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어느덧 너희들이 모두 장성하였구나. 이제 너희가 구주의 장이 되기에 충분하니 속히 그 절차를 밟아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여라. 그리 되면 나는 황제가 되어 이 나라를 친히 다스릴 것이다. 아들들은 정신이 쇄약해진 늙은 아버지의 허황된 말을 듣고 몹시 난처해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날마다 아들들을 불러놓고 같은 말을 되풀이하니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혹시라도 누군가 들을까 걱정하며 자신들끼리 모여서 심각하게 상의를 하게 되었어요. 아들 된 도리로 부친을 속이는 죄는 비록 크지만 이러다가는 큰 화를 당할 것이니 그 잘못을 고쳐 아버지의 노후를 평안히 모시는 일 또한 자식 된 도리가 아니겠느냐. 큰 아들의 말에 작은 아들도 의견을 보탰어요. 형님 말이 맞습니다. 부친께서 매일 준수에 어긋난 망언을 하고 계시니 민신의 도리에 어긋나거니와 우리에게도 화가 미칠까 불안할 지경입니다. 우리가 좋은 계책을 꾸며 다시는 아버지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모은 아홉 명의 형제는 계책을 마련한 뒤 실행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날부터 후원 깊숙한 곳에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천막을 치고 의자와 탁자를 마련한 뒤 커다란 일산을 덮어 의리의리하게 보이도록 꾸몄어요. 그리고 부친을 모시고와 포장 안에 높은 회자에 앉히고 그 앞에 모두 엎드려 마치 신하가 임금을 모시듯 아래였어요. 소자들은 이미 구주의 장이 되어 싸웁니다. 그리하여 아바마마께서는 황상의 자리에 오르셨으니 마땅히 무거운 관을 쓰셔야만 하옵나이다. 소자들이 정성껏 마련한 황제의 관을 바치오니 한시도 빼놓지 않고 늘 쓰고 계셔야만 그 위험이 있을 것이옵니다. 이렇게 말하며 돌로 만든 절구 모양의 관을 들어 아버지께 바쳤어요. 노인은 이제 자신이 관만 쓰게 되면 황제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 생각하며 그 관을 받아 머리에 쓰니 어찌나 무거운지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허리마저 구부러져 똑바로 앉아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이때 아들 아홉과 손자들까지 모두 다가와 엎드려 천자만세를 외치니 노인은 머리에 쓴 석관이 너무 무거워 견디지 못하고 벗어던지며 벌떡 일어나 이렇게 외쳤어요. 천자의 관이 이리도 무거울 줄은 내 미처 몰랐또다. 나 같은 늙은이의 기력으로는 한시각도 견딜 수 없으니 나는 이제 천자는 그만두어야겠다. 다시는 누구도 내 앞에서 천자가 되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지어다. 이제 아들들이 아버지를 다시 방 안으로 편히 모시니 그 뒤로 노인은 구주의 장이라던가 천자가 되겠다는 말을 다시는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버지의 휴와 민신의 도리를 다한 현명한 자식들이네요.